안녕하세요, 원아입니다. 오늘은 통전어랑 전어초밥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간장이랑 막장 있고요. 오늘 마실 음료는 핑크레모네이드입니다. 그리고 문어는 한입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음료는 매우 매운좋링 만저만하지만, 매운 매력이 매우 매운좋링 너무 매운좋링 너무 맛있어요 치즈소스 딸기맛 마시멜로우 매콤달콤달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청양고추 매콤달콤한 맛 바삭바삭 치즈맛 골고루 너무 맛있어요 두근두근 치즈맛 다시 마시길 바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